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한번 보시죠. 대안 입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안 입찰입니다. 그죠? 대안 입찰은 뭡니까? 공사를 하게 됐지 기본 설계에 대해서 바꿀 대안을 미리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미리 제시하고 그 대안의 점수를 내서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 입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더라.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점에 보완이 가능하더라. 신기술의 개발, 축적을 기대할 수 있더라. 입찰기간이 단축되더라. 기본적으로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대안을 검토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찰기간이라는 것은 단축되지가 않아요. 뭐가 되더라?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대안의 검토시간이 필요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더라.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면 도장의 결함이에요. 도장. 도료를 겹칠하였을 때 하도의 색이라는 게 상도막의 표면에 올라와서 상도의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게 마르기 전에 또 위에 색을 칠하게 되면 밑에 있는 색이 위로 번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번짐이에요. 색 분리하고 얘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설마 이거 두 개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죠? 피놀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공기구멍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절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하고 이거 1번 번짐과 2번 색 분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색 분리라고 하는 것은 표면 내에서 그 안에서 위에서 상도 내에서만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색 분리더라 라는 게 다르죠? 그래서 번짐이더라.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커튼월입니다. 그죠? 커튼월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커튼월이란 외벽을 구성하는 비내력벽 구도체에다 우리 장막벽이라고 하죠. 그죠? 커튼월 비내력벽이에요. 그거 없어도 건물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커튼월의 조립은 대부분 외부의 대형 발판이 필요하므로 비계 공사가 필요하더라.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저 잠실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게 비계 올릴 수 없겠죠. 1층부터 비계 끝까지 올릴 수 없겠죠. 그죠? 그때는 뭐로 설치합니까? 원래 커튼월이라고 하는 것의 조립은 장비를 이용해요. 곤도라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곤도라 장비를 주로 쓰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일 겁니다. 그죠? 자, 3번에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반입하는 프리패브 제품이더라. 당연한 거죠. 이거는 공장에서 무조건 만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이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외장재에 비해서 경량이어서 건물의 전체 무게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경량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쓰는 장비가 주로 곤도라를 사용해요. 타워크레이 주로 사용하지 않죠. 왜? 사람이 타서 조립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시죠. 계약 방식 중에 단가 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단가 계약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죠?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는, 그죠? 정단실이죠. 그게 뭡니까? 정액도급이 있고, 단가 계약이라는 게 있고, 실비보상 보수, 실비보상 보수, 실비보상 보수 가산이 있죠. 그죠? 실비정산보수 가산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내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단실,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자, 그중에서 단가 계약이더라. 단가는 면적의 개수라든지 최적에 따라서 단가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식을 우리는 단가 계약 제도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라는 거죠. 실시 수량의 확정에 따라서 차후 정산하는 방식이더라. 그 다음에 긴급공사 시, 또는 수량이 불분명할 때 간단하게 계약할 수 있더라. 그렇죠? 설계 변경에 의한 수량의 증감이 용이하다. 그죠? 왜? 그 개수별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복잡한 공사는 재료가 많아지겠죠. 재료가 많게 되면 하기가 어렵겠죠. 왜? 단가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소규모의 공사에 적용하기에 유리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실비정산, 보수가산식으로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 정단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웰포인트. 우리가 아는 웰포인트는 뭐죠? 이걸 처음 들어보시다 보면 공부를 안 한 거고, 이건 기본 단어죠. 그죠? 웰포인트 하면 강제배수 공법이에요. 강제배수. 자, 강제배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웰포인트에서 흑파기의 밑면의 토질 약화를 예방한다. 즉, 지반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드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답이 약하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진공펌프를 사용. 토중의 지하수를 강제적으로 집수하더라. 이게 웰포인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저하에 따른 인접지반과 공동매술물 치마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을 갑자기 빼버리니까 물에 있는 체중만큼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사질 지반보다 점토층 지반에서 효과적이더라. 점토질 지반에서는 원래 물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점토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강제배수를 쓸 때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사질토예요. 특히 웰포인트는 사질 지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얘하고 얘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